4월 8일에 일본 호카이도에서 큰 땅울림이 있었고 지지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지진 패턴을 보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 후에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월 7일에 아이치현 동부의 규모 4.6강진 발생 전에도 지진이 갑자기 멈추고 있다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8일에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의 규모 4.2에 강진 역시 약 12시간 동안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3월 16일에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 16일은 일본 시마네현에서 지진이 한 번만 발생한 후에 역시 12시간 후인 저녁 11시 36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멈추면서 조용할 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대만에서 규모 5.7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3월 22일에도 대만에서 규모 6.6에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에서도 진도사의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8일에 대만에서 규모 5.7에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일본도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4월 5일 반우아트에서 규모 6.0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4월 9일에는 반우아트에서 규모 5.0에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4월 10일에는 반우아트에서 규모 6.3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4월 10일에 로얄티 제도에서도 규모 5.0에 강진과 통과해서도 오늘 규모 4.5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392.1km의 신발 강진입니다. 또한 어제도 통과협회 피지에서 규모 4.9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역시 진원의 깊이가 494.3km의 신발 강진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남태평양에서의 신발 강진은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4월 10일 오후 2시 17분에 보소반도 남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0에 강진도 남태평양 반우아트 피지 통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해저 화산들이 계속 큰 폭발을 하면서 괌 북마리아나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올라오게 되면 일본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4월 17일 보름달 전후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